3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의 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와 함께 쓰시오 그랬습니다. 기호도 쓰고 함께 쓰라 이 말이죠. 기호만 쓰시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것. 이게 우리가 정리를 했던 B급과 C급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B급은 유류화재니까 인화성 액체에 해당되는 거고 C급은 전기화재에 해당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두 곳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분말 소화기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소화기, 탄산가스 소화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가 있습니다. 증발성 액체 소화기 또는 하론 소화기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B급에 공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급에만 하나 더 쓸 수 있는 것이 포말 소화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이걸 정리해 주시면 여러 가지 문제품들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이거 이외에 오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오류 위험물이 자기 반응성이죠. 자기 반응성 물질, 자기 연소성 물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폭약이죠. 폭약. 오류 위험물은 대량의 물이 가장 좋다 그랬고요. 대량의 물. 그런데 물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포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되는 건 다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리했던 게 뭡니까? 자, BC급에서 원칙적으로 산업안전에서 물은 유류와 전기화재에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물이 물 나름입니다. 그렇죠? 물의 종류를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상수로 나눌 수가 있고, 무상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무상강화액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누었을 경우에는 B급과 C급에서 봉상수는 둘 다 안 돼요. 이게 막대기 봉자죠. 그렇죠? 줄기로 나가는 거, 물을 퍼붓는 거,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물소화는 다 봉상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상수는 안개, 묻자, 뿜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화재에서는 무상수도 되고 무상강화액도 돼요. 그런데 유류에서는요. 무상수는 안 되고 무상강화액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법률에 따라서 조금씩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전기화재는 일단 무상수나 무상강화액이 다 됩니다. 그리고 무상이란 말이죠. 또 여러 가지로 용어를 좀 바꾸어서 법률에 따라서 소방법이나 위험물법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물의 종류는 이렇게 안개 모양으로 뿜어주는 것과 줄기 모양, 막대기 모양으로 나가는 것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소화기 그렇습니다. 전기설비에는요. 포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봉상수 물이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물통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할로겐 화합물 가능합니다. 건조산은 전기설비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인화성 액체에 사용하는 소화기 그렇습니다. 유류 화재는 지금 있는 이산화탄소와 할로겐은 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할로겐에다가 여기에 포소화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포소화기가 또 가능하다고 그랬죠? 여기 있습니다. 포말소화기, 유류. 그리고 건조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기반응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물개통이면 다 됩니다. 포말소화기도 왜 가능하냐면 주성물이 물이거든요. 물은 이제 거품이 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가능은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반응성 물질에도 포소화기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봉상수랑 물이니까 가능하고 물통 가능하고 할로겐 되지 않고 건조사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설비에는 2번, 5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번, 2번, 5번, 6번, 1, 2, 5, 6이 되고요. 자기반응성에는 1, 3, 4, 6, 1, 3, 4, 6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호와 함께 쓰라 그랬기 때문에 명칭도 같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라고 나오는지. 자, 소화기에 관련되는 것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리했는 이 내용이 소화기 쪽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물론 소화라 그러면 또 연소와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소화에 소화가 일어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3대 요소, 그렇죠? 연소가 일어나기 위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연소의 3요소를 가지고 3요소와 관련되는 말이 나온 김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한꺼번에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좋으니까요. 가연물이 있고, 그 다음 산소공급원이 있고, 점화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요소라 그러면 연쇄 반응까지 넣습니다. 이게 연소의 3요소 또는 4요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화의 원리는 소화라는 것은 이런 요소가 하나라도 빠지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소화는 뭡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빼가지고 불이 연소가 되지 않도록 하자. 그러면 꺼지는 게 소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은 제거소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연물을 없애는 것은 탈수 있는 물질을 없애는 거니까 산소는요. 질식소화라고 얘기하고 점화원은 뭡니까? 냉각을 시켜서 점화시킬 수 있는 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량불로는 여러분들이 종이를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승량불로 나무를 태우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굵은 나무를 태우기는. 왜 그러냐면 각 물질마다 인화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온도를 낮춰가지고 일정한 온도 이하가 되어버리면 열이 있다 하더라도, 승량불이라 하더라도 이게 온도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면 점화원의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각 소화, 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연쇄 반응은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억제 소화라고 하죠.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계속 연소가 가능한데 이걸 억제시켜서 불이 꺼지게 하는 거죠. 총매는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지만 부총매 효과라는 것은 반응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억제 소화라는 것은 부총매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소의 3요소 또는 4요소와 소화와 관계되는 사항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관련되는 것은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4번입니다.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 외에 비상구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죠? 이 비상구의 기준을 두 가지 쓰시오, 이랬습니다. 제가 그림을 많이 선호하죠, 그렇죠? 그림이 조금 더 이미지화 되어서 기획하기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연구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어떤 작업장에 여기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는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 아니니까 저는 이 방향에다가 비상구를 내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3미터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며 3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 하나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 비상구를 가져 나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미터라는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는 2분의 1씩 까들어가면 된다 있죠? 2분의 1을 곱해준다. 2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3을 2로 나누면 1.5입니다. 1.5를 다시 2로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0.75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하나를 적는 거예요. 비상구는 높이가 1.5미터 이상 돼야 되고 너비가 0.75미터 이상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작업장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든지 출발해서 왔을 때 출입구 또는 비상구가 50미터 이내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50미터 이내가 아니면 별도로 비상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50미터 이내. 그다음 숫자와는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있어야 될 것은 뭡니까? 비상구는 피난 방향으로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도망가면서 그대로 밀어가지고 열 수 있어야 되죠. 앞으로 잡아당기는 식은요. 뒤에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달려왔을 때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난 방향으로 밀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야 되고 실내에서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비상구는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출입구와 같은 방향이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지면 되겠죠. 작업장 어느 부분에서든지 출발해가 비상구나 출입구까지 거리가 수평으로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되고 비상구의 너비는 7.5미터 이상 높이는 1.5미터 이상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해야 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구조를 해야 됩니다. 비상구에 관한 사항은 필기할 때부터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